그리고서는 빌리포로 갔어요. 사람들에게 빌리포에 가서 사람들을 찾아서 초청을 하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미친 여성이 나타났어요. 귀신 들린 여성인 거예요. 그 영이, 악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이 들렸는데 아주 안 좋은 악의 영에 의한 할 수 있는 것이 미리 예언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성이 바울하고 신라를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친 여성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 이 두 사람이 바울하고 신라가 구원의 길을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서 예언하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사람들이 구원이 뭔지 사실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 여성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바울과 신라의 그 계획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정말 괜찮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그 루디아 집에서 티를 마시면서 스타벅스 커피처럼 아주 예수님을 전도하고 그러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미친 여성이 귀신 들린 여종이 나와서 아, 이 사람 바울하고 신라가 구원의 길을 알려줄 거예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 여성에게 몸을 돌려서 그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그 여성이 아, 이 사람이 이러다가 완전히 귀신을 내쫓아주니까 갑자기 제정신이 든 거예요. 갑자기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여성이 이제 더 이상 미래를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여성이 여종이었기 때문에 여종의 주인을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신라를 바울과 신라를 이 정부 당국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당국에서 이 사람이 뭐를 했는데 나쁩니까? 내 여종한테 문제를 일으켰어요. 사실은 그 악영을 귀신을 내쫓는 것은 그 문제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법, 불법을 행한 게 아니에요. 이 당국에서 물어봤어요. 뭐를 했냐? 바울하고 신라가 이 기신들였던 여종의 주인이 그냥 아우 믿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나쁜 일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나쁜 일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고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쁜 일을 했다는 거에 그냥 완전히 참여해가지고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보니까 막 사람들이 무리가 모여가지고 바울과 신라에 대해서 불만을 막 퍼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광고 시간이 됐어요. 광고 시간은 이거예요. 한 9월달에 저희가 그 종교의 자유에 대한 그 컨퍼런스가 있다고 하면서 초청을 받았어요. 국제적인 종교 자유에 대한 컨퍼런스예요. 나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다 참여한대요. 이 컨퍼런스예요. 이 컨퍼런스는 종교의 자유에 관한 그 부분을 잘 담당하는 국회의원 샘 브라운백도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 컨퍼런스는 종교의 자유에 관한 건데요. 자유에 관한 국회의원 자유가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저희에게 초청을 해서 아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종교의 자유에 제지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와서 초청하니까 오셔서 참여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광고의 끝이고 이제 다시 이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지금 이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지금 고발을 당했어요. 무리에 의해서 아무런 나쁜 일을 한 게 아닌데 바울과 신라가 억울하게 무리에 의해서 지금 고발을 당했어요. 이러한 일이 있는 도중에 바울의 핸드폰이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를 받으니까 국제 종교 자유에 대한 그런 컨퍼런스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And they say Hey Paul what we heard is you are in the middle of a riot now you didn't break the law you were just using your religious freedom to help this poor slave girl 전화를 받으니까 전화한 사람이 와 바울씨 지금 보니까 여기 와서 종교에 대한 거를 했는데 지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고발 당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들으니까 종교의 자유가 지금 제지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전화에서 샘 브라운백이 여기 참여하는데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지금 경험하는 제지당하는 그거에 대해서 좀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감사합니다 전화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은 저는 지금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명령을 따랐습니다 제가 경험함으로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이랑 다를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계획대로 안 됐을 적에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도록 그냥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서 매를 맞아야 되니까 전화를 끊읍시다 그래서 바울이 전화를 끊고 좋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매로 막 때렸어요 그런 다음에 간수한테 데려갔어요 감옥의 간수 간수한테 얘기하기를 이 바울하고 신라가 아주 위험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서 아주 확실하게 지키라고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간수가 어 문제없습니다 빌리포에 있는 감옥을 보면 세 수준의 감옥이 있었어요 그 감옥의 첫 번째 바깥에 있는 감옥의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철원 경찰서 같았어요 수갑도 안 채우고 창문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만 거기를 떠날 수는 없었어요 철원 경찰서 같아요 그렇지만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수준의 감옥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감옥이다 라고 하는 상황하고 똑같아요 창문은 없는데 수갑을 채우고 공기는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세 번째 단계의 감옥은요 이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신라를 가뒀던 곳은 그 세 번째 단계의 감옥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구덩이 구덩이 같은 그런 곳이에요 당연히 구덩이에는 창문이 없죠 그리고 빛도 없어요 공기도 없기 때문에 에리트리아에서 기독교를 가두는 우송 콘테이너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수갑을 채우는 대신 they put you in stocks 발에 착고를 이렇게 메이게 이렇게 차요 그 착고라는 거는 발에다가 이렇게 메는 건데 그거를 메면 되게 아파요 계속적으로 아파요 그걸 차고 있는 동안은 그냥 조금 아픈 게 아니라 엄청나게 계속해서 아파요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그 안쪽에 세 번째 그 수준의 그 감옥에 그냥 던지고 거기에 가다놓고 그리고 문을 확 잠궈버렸어요 그리고서는 그 중간 단계의 감옥 문도 잠갔어요 그리고 철원 경찰서 같은 그 첫 번째 그 레벨 그 창문 있는 그 감옥 문도 잠갔어요 그 예전의 예전에는 빌리뽀의 그런 감옥은요 그 감옥하고 자기가 사는 집하고 바로 가까워요 그래서 세 번째 그 감옥 문을 다 잠그고 집에 가서 문 이렇게 잠자리에 누웠어요 그리고 잠잤어요 그리고 걱정 안 했어요 there's three doors shot here 완전히 바울하고 신라는 이 세 개의 문을 열어야지만 풀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chains stocks 그런데 그 사슬이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묶여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if he were awake he would have heard singing from the inner dungeon 그런데 간수가 이렇게 깨니까 그러면서 저 안에 감옥에서 찬양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통 구덩이 제일 험한 감옥에 들어가면 들리는 것이 찬양소리가 아니라 와악 하는 비명소리예요 너무 힘들어서 사도행전에서는 바울하고 신라가 왜 찬양을 했는지를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가장 추측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울이 그 순간이 되었을 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감지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시점에 바울이 그 순간이 유럽 instead of Asia he will get beaten but he doesn't know what's going on 사실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이렇게 오고 꿈꾸고 오고 거기 가서 또 매맞고 뭐 여태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바울은요 바울은요 구약을 너무 잘 알아요 처음과 나중과 완전히 안과 밖을 바깥을 너무 잘 알아요 성경을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추측으로는 바울이 요옥기의 13장의 27절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잘 감지가 안될 때는 그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 같아요 바울과 신라가 지금 구덩이 같은데 지금 잡혀있어요 바울이 신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라 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을 나에게 기억나게 해주는지 알아 신라가 난 모르겠는데요 뭔데요 바울이 신라가 신라가 바울이 이러는 거예요 나는 욥기 13장의 27절이 생각나 신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바울은 항상 성경 말씀을 잘 암기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욥 13장 욥기 욥기 13장 27절 보면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 하시나이다 폴이 신라에게 이 말씀을 외운 것을 들려주니까 신라가 와 굉장히 흥미로운 일인데요 욥이 이 말씀을 할 때는 진짜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에요 가진 것을 다 잃고 완전히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무너지고 했을 때 이 말씀을 했어요 신라가 와 욥기가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그렇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욥기 한테 이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압니까 신라가 얘기하기를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회개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전보다 더 축복해 주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웃긴 일이 어떤 일이 웃긴 줄 아세요 신라가 뭔데요 예수님이 욥기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신라가 신라가 얘기하기를 그치만 우리는 지금 여기 와서 교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이 안 되고 통제가 안 되고 하나님의 주님의 뜻대로 가게 되는 거다 사실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사실 주님의 뜻대로 가야 되고 주님의 계획대로 가야 된다 바울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빌리뽀에 와서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하는 것 보다 예수님의 뜻은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를 하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맞다 라고 둘 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항상 하나님을 인도하시니까 찬양 시작했어요 그리고 찬양 하면 할수록 더 열정이 생겨서 더 크게 찬양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실이 다 풀어지고 그 문 잠겼던 문이 다 열렸어요 그리고 차 코에 매인 그것이 다 풀렸어요 그리고 그 감옥의 첫 번째 수준 두 번째 수준 그 안쪽에 까지 다 문이 열리고 제수들이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 풀렸는 상태에서 모든 제수들이 바울과 신라를 보면서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지 않습니까 라는 눈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신라가 바울에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죠 바울이 나는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뭔가 하시겠지 그리고선 갑자기 그 간수가 나타났어요 간수가 와서 보니까 감옥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당연히 모든 걸 다 잘 볼 수는 없지만 그 간수가 생각할 때 죄인들이 수감자들이 다 도망간 것 같은 거예요 로마 법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면 그 수감자들이 죄수들이 도망갔다 어떻게 도망을 갔는지의 방법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탈출을 했느냐 도망갔느냐 안 했느냐 의 문제인 거예요 도망을 갔다면 어떻게든지 도망을 갔다면 간수는 죽임을 당해요 이 간수가 왔을 적에 그 상황을 보면서 와 그 상황에 자신이 이른 것을 알게 됐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상황을 보고 와 큰일 났네 그리고서는 칼을 딱 집어두고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바깥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간수를 보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만하라고 찌르지 말라고 그 모든 죄수들이 여기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간수가 어떤 사람에게 불을 좀 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보니까 모든 죄수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도망을 안 갔어요 그런데 그 사슬에 묶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풀어졌어요 바울하고 신라도 신라도 그 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나와 있는 거예요 반수들이 생각할 때는 바울하고 신라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그 상황에 간수가 했던 그 질문이 신학적인 질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간수가 생각할 때는 영생을 얻겠다고 그런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종교적인 믿음에 대해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그 간수의 질문은 이런 거였어요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 사실 간수의 질문은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제수들이 떠나지는 않았지만 사실 떠나지 도망가지는 않았지만 사실 제수들이 자기의 그 갇힌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완전히 확실히 뭔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생각할 때 뭔가 일이 일어난 순간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죄수들을 그냥 도망가게 해야 되나? 아니면 다시 감옥에 넣어서 다시 문을 잠궈야 되나? 그래서 바울하고 신라에게 이 간수가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인 거예요 나는 아직도 내 자신이 나를 칼로 찌르려고 생각하는데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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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수가 도망가던 대지진이 나던 무슨 상황이든지 하여 내가 죽던 하여 하여 자기는 구해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질문한 거예요 신라가 바울에게 얘기했어요 바울 이게 너무너무 재미있는데 간수가 금방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느냐 지금 질문했는데요 그 기신들린 그 여성이 여정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들이 진리를 구원하는 길을 알게 해줄 것이다 라고 그 예언한 거 기억하냐고 물어봤어요 그 여정이 얘기하기를 귀신들린 여정이 얘기하기를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폴이 얘기하기를 신라에게 맞다라고 우리가 그 방법을 알려줘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간수가 얘기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되는 건지 바울이 얘기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보장하는데요 이게 신학적인 그러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하고 신라가 바울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바울이 얘기한 것을 제가 잘 설명하자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나도 사실 당신처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지만 그리고 간수에게 내가 당신에게 뭐를 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간수가 얘기하기를 와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예수님이 누군데요 어떻게 바울과 신라가 아 문제없습니다 내가 알려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우리가 지금 발에 착고가 빼어서 이렇게 상처가 있는데 그거를 상처를 메어주고 치유해주고 그 다음에 음식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설교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간수가 이렇게 믿었어요 바울 신라 간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한 가지가 바뀌었어요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일어난 일은 이 상처를 이렇게 치유해주고 치료해주고 자기 집에 가서 그 음식을 제공해줬어요 이거는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게 전도하고 성교하고 다닐 때 주님께서 잠잘 곳과 음식을 다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바울과 신라는 그 집에 가서 완전히 음식을 먹고 모든 간수의 집안 식구들을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그리고선 와 이거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내가 뭐를 하지 그리고 둘이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난 모르겠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같이 음식을 먹었어요 아침을 그리고선 정부에서 왔어요 그리고선 정부에서 왔어요 이 바울과 신라를 풀어줘라 그랬어요 간수가 간수군은 그 말을 듣고 너무 잘됐다 생각한 거예요 간수가 죽을 뻔했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찌르려고 그랬는데 지금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 부분이 아주 가장 좋은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간수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요 바울과 신라는 기적적으로 풀려났어요 근데 바울이 자기가 풀려나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으로 이 말씀으로 끝낼 건데요 그런데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은 신학적인 그런 질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에요 제가 학교에서 배운 그런 신학적인 책 보면 이게 다 구원에 대한 신학적인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그런데 바울과 신라와 그 다음에 그 감옥의 간수가 얘기를 해요 이 구원 이 구원이란 이 구원이란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학적인 그런 거에 그 이상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와 바울과 신라와 그 간수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바울을 아마 선택해서 구원이 무엇이냐고 아마 물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굉장한 신학적인 그런 지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 물어보면 아마 바울은 그 간수에게 물어볼 거예요 뭐가 구원이냐고 간수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희망이라는 것이 없을 때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런 문제에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이 이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대 그리고 해결 방법이 완전히 없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해결 방법을 해봐야 그거는 여러분에게 더 해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는 방법 뭔지 모른데 하여튼 주님의 방법으로 갑자기 모든 것이 전보다 훨씬 좋아지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한글자나 하여튼 한글자나 한글자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